아니 혹시 장아저씨 아니십니까 그 장가라는 사내는 일을 하다가 말고 고개를 들더니 다소 놀란 표정으로 반색하는 듯했다 아이쿠 이거 둘째 공자님이시로군요 밖에 나가셨다고 하던데 지금 돌아오시는 길이십니까 그 장가라는 사내는 제갈세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실한 사람이었다 사내가 고개를 반쯤 수그리고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갈심 중은 씁쓸해하니 웃으며 대꾸했다 저야 뭐하는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니 그렇게까지 예를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헌데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장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멋졌게 자신의 옆을 가리켰다 논을 좀 더 개간하고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장가의 손에는 삽을 비롯한 쟁기들이 들려져 있었고 그의 앞쪽에는 흙이 많이 패여있었다 내년 봄에는 미처 땅을 개간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지금 장가가 파고 있는 흙은 멀쩡한 논바닥이었고 마치 넓은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 같았다 개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갈심 중은 의아해져서 물었다 아니 헌데 어째서 하필이면 논바닥을 파해친다는 말이오 장가는 사람 좋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우선 이 흙을 내다버리고 다른 곳에 흙을 떠와서 깔아놓을 생각입니다 제갈심 중은 비로소 장가가 개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개토를 한다고 해도 구태여 논바닥에 흙을 퍼낼 필요는 없을 것이 아닌가 제갈심 중은 다시 물었다 하지만 이곳의 흙은 왜 버리는 것이오 장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묵은 것은 새 것과 교환하는 것이 이치라고요 저는 본래 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귀찮지는 않습니다 제갈심 중은 장가의 성실하고 우직한 모습과 그의 튼튼하게 다져진 신체를 보고는 문득 부러워하는 마음이 잃었다 하기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 없겠지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장아저씨의 모습을 보니 제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헌데 장가는 손을 내져었다 아닙니다 저의 아버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갈심 중은 의아해져서 물었다 다른 말씀이라뇨 그래 장노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장가는 고개를 들어서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제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공자님보다 못하다는 말이지요 제갈심 중은 쓰게 웃으며 대꾸했다 무의자연을 말씀하시는군요 장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그러셨지요 둘째 공자님께서 비록 겉으로는 어리석은 듯이 보여도 기실은 나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도인은 오히려 겉으로는 어리석은 듯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제갈심 중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마울 뿐입니다 제갈심 중이 떠나려고 하자 장가는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참 둘째 공자님이 돌아오신 것을 세가에 전해드릴까요 제갈심 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보다 이젠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장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웬걸요 아직 해가 남았고 또한 밤도 길어졌고 하니 저는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돌아갈 생각입니다 이젠 추워져서 땅이 얼어버리면 이 일도 하지 못할 테니까요 제갈심 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눈 뒤에 그곳을 지나쳤다 뒤에서 황소처럼 우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며 이를 사랑하는 장가의 강한 근육질이 돋보이는 것 같았다 완만한 야산의 소로길로 접어들게 되자 흩날리는 낙엽들은 더욱 많아졌다 만산홍협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런 시절도 지나가고 누렇게 메마른 낙엽들은 가슴을 더욱 더 황량하게만 만든다 제갈심 중이 세가를 떠났던 것은 무작정이어두며 달리 무슨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으므로 나가서 떠돌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일 뿐이었다 무심한 거동이라고 할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야 그렇게 전혀 무심할 수는 없다 비록 그렇듯 의미 없이 드나들지라도 이렇게 황량한 낙엽들만이 그를 반기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아픔으로 전해져 왔다 제갈심 중은 멍하니 넋을 잃은 채 걷다가 문득 다시 한 명의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서 지게를 메고 이뒀는데 그 지게의 위에는 제법 미끈해 보이는 제목을 싣고 있었다 제갈심 중은 그 노인의 뒷모습을 보자 이내 낯익다는 생각을 했고 이어 그 앞에 이르러 웃으며 말을 걸었다 호노인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 노인의 이름은 바로 호가였다 주름이 깊게 패인 늙은 나이에도 무거운 제 목을 쥐고 쉽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 그 역시 무공을 배운 사람이었다 이 부근에서 무공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의뢰의 제갈세가와 연관이 있기가 쉬웠고 당연시 되곤 했다 말하자면 눈앞에 이 호노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전형적인 인물로서 즉 제갈세가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후광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예였다 노인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바라보다가 일순 약간 놀라며 아는 채를 했다 아 둘째 공자께서 오셨군요 이미 오실 거라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허허 그래 세가에는 연락을 하셨습니까 제갈신중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호노인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는 길이십니까 호노인은 잠시 헛기침을 하며 표정을 바로 잡더니 대답했다 예 사실은 이번에 철적선생께서는 우리들 을 위해서 세가의 밖에도 하나의 연무대를 건립하시기로 하셨지요 따라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제목들은 바로 그 정자의 기둥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적선생 제갈고원은 현재의 제갈세가의 최고령자인 동시에 제갈신중의 작은 할아버지였다 그는 현재 가주인 제갈유량이 영웅맹의 일로 집을 비우고 있는 사이에 대신 가주의 직위를 맡고 있는 것이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갈신중이 웃으며 인사를 하고 나서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문득 호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그를 다시 불렀다 호노인은 약간 엄한 표정을 하고서 다시 말했다 둘째 공자께서 지금 돌아가시는 길이라면 제가 미리 가서 알려드리지요 제갈신중은 웃으며 사양했다 보아하니 바쁘신 것 같은데 구태여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헌데 호노인은 그 말에 더욱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재차 헛기침을 하며 다시 말했다 험험 대체로 둘째 공자께서는 일의 경중을 모르시는 듯 하군요 이를테면 지금 제가 이 제목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고작 집을 짓는 일에 불과하지만 둘째 공자의 일은 우리 제갈세가의 운명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훈계조의 호노인의 말에 재갈신중은 고개를 수그러들었다 그는 지난 날에 그와 같은 훈계조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다 아 예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호노인께서 좀 새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노인은 재갈신중의 그러한 궁색한 모습을 보자 더욱 못마땅한 듯이 심하게 눈살을 찌푸리다가 다시 질문했다 혹시 둘째 공자께서는 이번에 강호에 나가 셔서 무슨 절기라도 연성하시고 돌아오는 길이십니까 재갈신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별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호노인은 즉시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험험 그래 둘째 공자께서는 그간 강호에 나가서 전혀 무의도식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무공이 아니라면 다른 학문이라도 배운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갈신중은 난처한 기색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아 아닙니다 호노인은 이에 한번 길게 한술 내쉬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허 그러시군요 여전히 그 버릇은 어디가지 않았군요 허 거참 알 수 없는 분이시군요 둘째 공자님은 이제는 그만 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갈신중을 안색을 붉히며 겸연 적어서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호노인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게 건성으로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반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음미 늙은이가 저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재갈신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야 물론 아니겠지요 호노인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지금 본가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아 미할 수가 없습니다 소인도 노구를 아 끼지 않고 충심으로 본가를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이지 이제 둘째 공자께서도 그만 정신을 차리시는 것이 좋을 법입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테니까요 재갈신중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 무한한 표정에 재갈신중의 얼굴을 한 번 훔쳐본 호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험험 그럼 얘기는 그 정도면 알아들으셨을 것이고 나는 먼저 달려가서 본가에 이 소식을 전할 테니 공자께서는 천천히 오시도록 하시오 재갈신중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시지요 호노인은 재차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헛기침을 하며 지게를 진 채로 앞쪽으로 빠르게 달려가 버렸다 비록 지게를 무겁게 쥐고 있었지만 신법을 펼치고 있었으므로 그 호노인의 모습은 이내 사라져버렸다 재갈신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결코 아니었다 과거에는 더러 그가 나중에 훌륭하게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했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조금 전에 만났던 장가의 아비라는 장노인의 경우는 특별하며 그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다분히 추상적인 관념에 따른 것이다 재갈신중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서 괴로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 웃고 다시 무거운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혹시 자신이 잘못 온 것이 아닌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다 문제는 간단하지만 그 해답을 낸다는 것은 별로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나일 그 해답을 찾았다면 방황도 끝내게 되었을 것이었다 어쨌든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그는 돌아왔으니 여기에서 다시 발길을 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기왕에 왔으니 상황에 따라서 처신하는 수밖에 비록 미리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조금 전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자 매우 마음이 괴로운 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 재갈신중은 이제는 약간 삭막해진 기분이 되어서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오중님을 향해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했다 비록 호노인이 알리러 갔지만 재갈신중은 세가에서 특별히 그를 마중하러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막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오중님의 한 입구에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나타나서 반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마! 둘째 오라버니가 정말로 돌아오시네 맑고 교태가 자르르 흐르는 음성으로 소리치며 갑자기 재갈신중의 앞에 내려 선사람은 한 명의 묘령의 미소녀였다 연난빛의 바탕에 곱게 봉황의 무늬가 수놓아진 장삼을 걸치고 있는 그 미소녀는 매우 재갈신중에게 낯익었다 나이는 이제 21살이고 키는 5척여섯이 에 달하며 날씬한 몸매에 아주 선명하고 수려해 보이는 용모 미간이 맑고 깨끗하여 총명해 보이는 그녀의 두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해광이 빛날 것 같기도 한데 날렵하게 호공을 날아서 선회하며 바닥에 내려서는 동작은 이미 무하게 높은 경지에 올라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아 금이 너로구나 바로 재갈신중의 여동생인 재갈금이였다 재갈신중의 부친인 재갈유량에게는 모두 4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삼나밀려 가운데에서 눈앞에 재갈금이가 바로 가장 막내였다 재갈신중이 안색을 펴고 마주 인사하자 바로 그것을 전화하여 다시 재갈금이의 뒤쪽에는 두 명의 청년들이 내려섰다 재갈신중은 그들을 보자 이내 안색이 달라졌다 학의 문양이수 놓아진 남성을 걸치고 있는 23세 나이의 미청년으로 눈빛이 유난히 선명해 보이는 사람은 바로 재갈세가의 삼남이자 재갈신중의 바로 아래의 동생인 재갈보중이었다 그 재갈보중의 무공은 재갈금이와는 또 다른 경지였다 그의 무학에 이미 명실공이 절정의 경지인 황화예에 이르러서 현재의 무리믹령의 하나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소재갈이라는 벼론은 현재 그가 강호상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현재 재갈금이의 두 눈에는 영롱한 정광이 번뜩이고 있는 반면에 재갈보중의 두 눈에는 한 줄기 맑은 광채가 담담하게 흐르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의 무학경지의 차이를 쉽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사실 재갈보중은 이미 3년 전에도 그와 같은 경지에 올라있었는데 이제 보니 그간에 더욱 정진한 것 같았다 실로 호부의 견자없다고 했듯이 가히 당금의 천하제일인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부친 신기재갈 재갈류량의 명성에 걸맞는 뛰어난 아들인 것이다 재갈신중은 미리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실로 그와 만나는 것이 이렇게 빠를 줄은 미처 몰랐다 비록 한 형제이지만 눈앞에 재갈보중과 재갈신중은 한눈에 보기에도 전혀 닮은 구석이 없을 만큼 서로 달랐다 마치 하나는 보배로운 옷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이빨 빠진 질그릇인 것처럼 재갈신중이 멍하니 서있자 재갈보중이 잠시 냉정한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입을 열어 말했다 형님 돌아왔군요 재갈신중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이 입을 열어 대꾸했다 응 그래 나는 너 내가 이렇게 나를 마중 나올 줄을 몰랐다 재갈보중은 궁상맞은 차림새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는 재갈신중의 몰골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형님의 마중을 나온 것이 아니오 재갈신중은 무슨 말이지 몰랐으나 붉어진 안색으로 즉시 대꾸했다 응 아 알았어 그런 거야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지 이른바 무림육령이라고 하면 당금 천하에서 가장 총망받는 6명의 후기지수들을 말하는 것일진데 재갈신중은 자신의 동생이 그와 같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대견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거기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 초라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황스럽도록 미안해하고 있는 것이었다 대체 한 형제로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불가사의할 지경이었다 재갈보중은 공연히 얼굴을 붉히고 있는 둘째형을 보며 못마땅한 듯이 대꾸도 하지 않고 서있었다 그것을 보고 재갈금이가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둘째 오빠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었어 재갈신중은 그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다 본래 그는 내놓은 자식으로서 그들이 자신을 향해 마중나올 리는 없는 것이었다 빌어먹을 그렇다고 해도 일단 나를 마중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강조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재갈신중은 내심으로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보니 그랬었군 하기는 나도 너희들이 그간의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었지 재갈금이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리가 있겠어 오히려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은 둘째 오빠인 것 같아 대체 옷차림이 그게 뭐야 꼭 산 거지 같잖아 재갈신중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동안 가진 은자를 모두 사용하고 말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것을 보고문 듯 다른 한쪽에 서있던 자삼 청년이 갑자기 웃으며 이렇게 입을 열어 말했다 하아 나는 형님께서 그동안 좋은 직업이라 도구하고 계신 줄로 알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하니 그간에 그저 무의도식 하셨다는 말입니까 재갈신중은 그 자삼 청년을 주시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산거지가 되어돌아 오니 정말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구나 나이는 이제 겨우 약관을 지난 21살 5척 6츠의 키에 약간 뚱뚱한 체구를 하고 있으며 호인형의 친근감을 주는 욕모를 한 청년 그의 무학경지는 비록 아직 절정의 경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형형한 정광이 오히려 재갈금위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으며 현재 재갈신중의 부친의 사촌인 신산자 재갈류신의 아들 재갈덕중 바로 현재 재갈세가의 가주대행으로 있는 철적선생 재갈고헌의 친손자이기 때 문의 재갈신중과는 육촌 사이였다 그는 허리춤에 한자루에 칼을 차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이하게도 도법을 연성한 모양이었다 재갈적중은 재갈신중의 말을 듣고서 겸연적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하하 그야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요 재갈신중은 집으로 돌아오자 맞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다 그는 빨리 길을 비켜줄 생각으로 웃으며 이어 말했다 너희들이 우선 나를 보고 아는 척을 해주니 나로서는 더 이상 바랄나위가 없구나 어쨌든 우리들의 지난 날에 쌓인 회포를 나중에 풀기로 하고 우선은 너희들은 이만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어떠냐 나는 피곤해서 먼저 안에 들어가서 쉬면서 기다리마 그런데 뜻밖에도 재갈금위가 문득 눈빛을 빛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참 그러지 말고 둘째 오빠도 지금 우리와 함께 아버지를 마중하러 나가는 것이 어때요 제9장 전설의 비도파천왕 재갈금위의 뜻밖의 제안을 듣고 재갈신중 등은 약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재갈 덕중이 다소 난색을 표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저 형님은 지금 매우 피곤하실텐데 그래도 괜찮을까 재갈신중은 그들이 자신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어마를 받아 말했다 맞아 게다가 나는 지금 행색이 이래서 우선은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갈 수가 있겠어 헌데 재갈금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굳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다 아니야 오빠는 지금 그다지 피곤한 것 같지 않고 오랜만에 아버지를 뵙게 되는데 그게 대수겠어 그리고 지금은 밤중이라서 그 옷차림은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을 거야 재갈 덕중이 다시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저 형님은 나중에 따로 뵙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일 가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 좋지 않게 생각할 텐데 재갈금위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버지께서는 이미 오빠의 그러한 면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지금 함께 가지 않는 것이 더욱 이상하지 않겠어 재갈금위는 이번에는 말을 마치자 시선을 돌려서 재갈보중을 바라보았다 그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그녀가 얼마나 재갈보중을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재갈보중은 이제까지 묵묵히 냉정한 태도로 재갈신중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다 누이의 말이 맞아 모두 함께 가도록 하자 재갈신중은 그러한 고압적인 태도를 보고 입맛이 썼다 그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길러진 것이겠지만 지금 자신은 도무지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이윽고 그들이 신형을 날리기 시 작하는 것을 보고 재갈신중은 뒤를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다소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재갈신중을 의식해서인지 재갈보중 등은 비교적 신법을 천천히 펼쳤다 재갈신중은 그저 무작정 내달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조금도 호흡이 가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운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그럭저럭 그 뒤를 쫓아갈 수가 있었다 재갈신중이 발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부 지런히 달리면서 쫓아오는 것을 보고 재갈금위가 문득 웃으며 신법을 늦추고 물었다 아니 오빠는 어째서 그렇게 달리기만 하는 거죠 이미 배운 본가에 청기신행의 신법은 벌써 잊어버렸나요 재갈신중은 그 질문을 받고 내심으로 생각했다 며칠 전이었다면 나도 그럭저럭 신법을 펼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만일 진길을 움직이게 되면 주아인마가 되기 쉽다는 것을 너에게 어떻게 일일이 설명해 줄 수가 있겠느냐 따라서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는 나에게 그것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갈금위는 자신의 둘째 오빠가 창피해서 그러는 줄로 알고 구태여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좋아요 헌데 오빠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어째서 본가로 돌아오시는지 알고 있나요 재갈신중은 약간 의아해져서 대꾸했다 본가에 가주가 본가로 돌아오는데에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냐 재갈금위는 약간 웃으며 되물었다 그럼 오빠가 집으로 돌아오신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재갈신중은 대꾸했다 나야 도중에 은자가 떨어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되어 돌아온 것이지만 우리 아버님이야 그럴 리야 없지 않으냐 이미 재갈보중과 재갈덕중은 저만큼 앞서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재갈금위가 재갈신중을 안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마음 놓고 신법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마 재갈금위도 그 장소를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재갈금위는 가볍게 웃더니 그쪽을 슬쩍 바라보고는 말을 이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도중에 은자가 떨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본가에 특별히 오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재갈신중은 물었다 그게 정말이냐 재갈금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그것은 지금 본가의 사람들이 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지난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영웅맹으로 가셔서 본가로 한 번도 돌아오시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돌아오시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재갈신중은 눈을 돌려서 그녀를 바라보며 돼 물었다 그걸 지금 나에게 맞춰보라는 말이냐 재갈금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빠는 지난 3년 동안 집을 떠나 잇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본가에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니 한번 맞춰보세요 재갈신중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꾸했다 혹시 그건 우리들을 한번 찾아보려는 것이 아닐까 재갈금위는 싱거운 듯이 웃었다 이미 사위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또한 앞서서 달리는 재갈고중 등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재갈금위는 이 방향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듯 말하면서도 쉬지 않고 신법을 펼쳐 내달렸다 호호 그건 정말 단순한 생각이에요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지만 지금은 틀린 대답이에요 재갈신중은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다 그럼 정답은 뭐란 말이냐 재갈금위는 미소짓더니 재갈신중을 향해 우두며 되물었다 혹시 아직도 영웅맹의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재갈신중은 대꾸했다 본가의 일이야 내가 떠나서 잘 알 수가 없겠지만 영웅맹의 일이야 내가 떠난 것도 아닌데 왜 모르겠느냐 재갈금위는 장난스레 대꾸하고 있는 재갈신중에게 못마땅하다듯이 길게 혀를 내밀어 보이고는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영웅맹의 맹주의 인기가 10년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겠군요 재갈신중은 깜짝 놀란 듯이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올해가 아버님이 영웅맹주가 되신지 꼭 10년째가 되는 해로구나 그렇다면 아버님은 다시 본가로 돌아오실 기 전에 예비로 한번 들르시는 것이라 는 말이냐 재갈금위는 답답하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설마하니 오빠는 영웅맹주의 인기가 한번 연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요 재갈신중은 약간 놀라며 말했다 그럼 아버님은 영웅맹주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본가의 사당에 고하러 오시는 것이라는 말이냐 재갈금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차기 영웅맹주를 선출하는 천하영웅 비무대회가 앞으로 석 달이 남았으니 본가에 돌아오셔서 사당에 고하는 것은 당연한 이이죠 재갈신중은 그 얘기를 듣고 잠시 묵묵했다 천하영웅 비무대회 일면 영웅대회는 이제까지 모두 4번이 열렸었고 따라서 모두 4명의 영웅맹주를 배출해내었다 40년 전에 막업이 지나간 이후에 개최되기 시작한 영웅대회는 그리하여 현재 제5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이 영웅맹은 일명 정도무림맹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강호의 정기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었으며 그 총단은 한 암성의 보구산에 있다 비록 그 임기가 연임이 가능해도 아직 연임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재갈유량의 이번 연임의 도전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만했다 초대의 영웅맹주와 제2대의 영웅맹주는 스스로 연임을 사양했고 3대의 영웅맹주는 10년 전에 연임을 시도햇 은하 한 명의 시내에게 비무대회에서 패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물론 당시에 3대 영웅맹주를 물리치고 당당히 우승하여 4대의 영웅맹주가 된 사람은 재갈유량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재갈유량이 이번에는 다시 연임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당금의 강호무림은 정도의 영웅맹과 사도의 동심교로 구분되어 있으나 절대적으로 정도의 세력이 막강하고 사도의 세력이 지하에 숨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영웅맹주는 실질적인 무림맹주라고 할 수가 있었다 일단 영웅맹주가 되고 나면 그 자체로 천하제일인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한문파와 가문의 영광인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현재의 영웅맹주인 신기재갈 재갈유량은 역대의 재갈세가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위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태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재갈유량은 그야말로 놀라운 무학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본다면 재갈유량의 연임의 의도는 당연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었다 재갈신중이 말이 없자 재갈그미는 웃으며 다시 말을 걸었다 오빠는 우리 아버지가 다시 영웅맹주를 연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재갈신중은 대답했다 그야 나쁘지 않겠지 능력이 있어서 천하를 위해 쓰는 것은 나쁘지 않으니까 재갈그미는 그러나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그만 집에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어 요즘 본가의 상황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져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오랫동안 밖에 계시니 재갈그미는 잠시 울적한 표정을 짓다가 말했다 참 큰오라버니가 이번에 아버지와 함께 온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큰오라버니는 무림융령의 첫 번째니까 말이야 아직 달이 뜨지 않아서 사위가 어두웠으나 하늘에 별이 총총하여 그다지 시야에 장애를 두지는 않았다 재갈 보중을 비롯한 일행은 한적한 야산의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소록길을 바라보며 한참이나 기다렸다 가끔씩 서늘한 삭풍이 불어와서 모두의 옷자락을 휘날렸으나 지금은 모두 약간 긴장된 듯 입을 열지 않았다 재갈 보중의 시선은 차갑고 무표정했고 재갈 신중의 시선은 약간 지루한 듯 해드며 재갈그미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을 바라고 있었다 참다 못한 듯 마침내 재갈 덕중이 그 침묵을 깨뜨리고 입을 열었다 정말 너무하셨어 지난 3년 동안 큰형님 조차 본가에 전혀 들르지 않으시다니 정말로 이곳으로 오시는 것이 맞을까 재갈그미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었으나 재갈그미는 이 순간 그의 말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재갈 덕중은 이번에는 시선을 돌려 재갈 보중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순간 재갈 보중이 오른손을 들어올려 그를 제지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잠깐 지금 오셨다 재갈 덕중은 안색이 변해서 급히 다시 시선을 앞쪽으로 돌렸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어느새 그들의 삽십여 장 앞에 마치 유령처럼 희끄무레한 사람들이 기척도 업이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일행은 다음 순간에 이미재 갈보중 등의 앞에 이르렀다 그 순간에 재갈신 중은 약간 권태로운 듯한 시선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바라보니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 입꽃명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공이 대단하여 신법을 펼치는데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무형 중에 풍겨지는 기도 역시 대단하여 대하자니 마치 일시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지금 그 일곱 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부시도록 새하얀 베개를 걸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은 거기에 각기 수놓아진 문양들이었다 다섯 명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색깔의 용의 문양을 각기 네 마리씩 수놓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 오직 한 마리의 황금빛 대룡이 수놓아져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었다 의복에 네 마리의 용이 수놓아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웅맹의 오당의 당주들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있었다 오직 한 마리의 대룡이 수놓아져 있는 사람은 바로 신기재갈 재갈유량이었다 그리고 아무런 문양도 없는 베개를 걸치고 있는 청년은 바로 재갈 신중의 친형인 청기 공자 재갈의 중 재갈유량의 일행이 너무나도 갑자기 나타나 자 재갈보중 등은 일시 멍하니 넋을 잃고 바라보고만 있다가 뒤늦게야 비로소 인사를 올렸다 아 아버님을 뵙습니다 가주님을 뵙습니다 재갈보중 등의 안색은 순간 흥분과 설레임으로 이에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재갈유량 일명 신기재갈이라는 벼로로서 불리우는 그는 현재의 나이 50세로 그야말로 전형적인 영웅의 상을 하고 있었다 육척이나 되는 키에 후리후리하고 탄력이 넘쳐 보이는 미끈하게 잘 빠진 균형잡 인체구와 지극히 고아하고 준수해 보이는 용모 일신의 놀라운 절세적인 절악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의 눈빛은 조용하고 부드러웠고 선명하고 지극히 이지적으로 느껴지는 미간의 기운으로 인해 그의 지혜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했다 기실 그의 벼로가 신기재갈이라고 불리우게 된 이유는 바로 그만큼 그의 사고력이 깊고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의 무학경지는 현재 대홍락의 경지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최고 절악을 발휘하지 않아서 대체 그의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당금에 있어서 이 제갈유량은 마치 구름 속에 숨어있는 신용과도 같았다 제갈유량은 특유의 고요한 시선으로 제갈보중 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윽고 아직도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갈신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너는 오랜만에 이 아비를 보았는데 인사도 하지 않을 작정이냐 제갈신중은 그제서야 궁신의 예로써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오셨습니까 아버님 헌데 한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모습은 마치 고아한 문사와도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무공을 배우실 수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갈유량은 문득 제갈신중을 바라보는 시선에 기광을 떠올리다가 웃으며 간단하게 대꾸했다 신중아 너는 이 아비를 보자마자 또 쓸데없 이 축혀세우는구나 무공은 외모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니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다 헌데 보호 아한이 내게 그동안 기연이 있었던 모양이로구나 제갈신중은 부친이 자신의 몸 상태를 한눈에 간파해내는 것을 보고 놀라며 대답했다 예 약간 이상한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의 무공은 전혀 진보가 없어서 그 자리일 뿐입니다 제갈유량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아하니 내가 무슨 영약이라도 복용한 모양이다만 그러나 그렇게 무리하게 공력을 높이려고 하다가는 주화인마에 빠지기 쉬운 것이니 항상 조심하도록 해라 제갈신중은 공손히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갈유량은 이어 제갈보중에게 시선을 돌려 물었다 너의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집에 계시느냐 제갈보중은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예 지금 세가에서 아버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음 제갈유량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에자 신의 주의를 가리켰다 그 정도로 하고 너희들은 그만 이분들께도 인사를 올리도록 해라 바로 나의 친구들이며 본맹에서 5당의 당주직을 맡아주시고 있는 분들이니라 영웅맹에서 의복에 수놓아진 용의 숫자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다 지금 제갈유량과 함께 나타난 5명은 바로 영웅맹의 실질적인 이인자들인 5당의 당주들이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이미 제갈보중 등으로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영웅맹은 크게 일부 일원 5당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일원인 본공원은 거의 명목적인 기구인 만큼 맹주부에 이은 이 천지인 품은의 5당이야말로 실세라고 할 수가 있었다 상가 후배 등이 선배님을 배웁니다 부친의 지시에 따라서 제갈보중 등이 일제히 5당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자 그들은 한결같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5당의 당주들 가운데 4마리의 흥룡이 수놓아진 의복을 입고 있는 풍당의 당주 신산자 제갈류신이 말했다 보중아 덕중이는 별로인데 너의 무공은 전보다 훨씬 증진한 듯 하구나 아주 장한 일이다 이 제갈류신은 바로 제갈덕중의 부친이었다 제갈덕중은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부친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가 입을 열자 다소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제갈보중은 안색을 다소 물들이며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의 재능은 미야카여 큰형님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수놓아지지 않은 베개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맞이인 청기공자 제갈래중이었는데 조금 전에 제갈보중의 말을 듣고도 묵묵히 아무런 말도 없이 엄숙히 실입하고 서있었다 제갈보중과 비교하여 겉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용봉지제이며 다소 후덕해 보이는 것이 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의 나이는 현재 스물일곱이다 그는 바로 차대 제갈가주의 직위를 이어 가게 될 장자인 것이다 제갈금에는 아까는 말이 많았으나 지금은 왠지 엄숙한 분위기에 놀려서인지 아무런 말도 없이 단지 눈빛만 빛내고 있었다 제갈덕중은 부친인 제갈류신에게 계속해서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 제갈신중은 이어 다른 당주들에게도 인사를 올렸다 현재 5당의 당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천당의 당주 파천일검 남공검희 지당의 당주 혼원패도 팽원성 인당의 당주 천원권 황보대연 풍당 당주 신산자 제갈유신 운당의 당주 무정판관 당현종 특이한 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무림 오대세가의 출신이라는 점이고 그것은 물론 제갈유량이 오대세가의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천당은 영웅맹의 내모 업무를 담당하고 지당은 수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며 인당은 맹주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풍당은 정보 업무를 담당하며 끝으로 운당은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갈유량은 문득 이제까지 말이 거의 없는 제갈금희를 향해 입을 열어 물었다 금의야 그래 너는 그동안 무궁방면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라도 이루었느냐 제갈금희는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아직 난화산수의 기초를 연마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보다 셋째 오빠가 천성지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셨다고 해요 제갈유량은 부드러운 미소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증이의 실력이 늘었다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알만하다 하지만 금의 내가 아직 난화산수의 기초에 머물고 있다니 이상하구나 대체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내게 말해보겠느냐 제갈금희는 약간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음 그러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보다 저는 지금 한 가지 아주 궁금한 것이 있는걸요 제갈유량은 다소 의아해하며 즉시 다시 물었다 그래 그럼 그 궁금하다는 것이 대체 뭐지 제갈금희는 눈빛을 이지리저 굴리다가 이렇게 되물었다 저 봉가의 무학들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 정말로 비도파천왕이라는 것인가요 제갈유량은 이미 그녀의 의도를 간파한 듯 이 미소하며 대꾸했다 그야 물론이지 이를테면 본가의 다른 무학들은 최절정의 무학들인데 반해서 유독 그 비도파천왕만큼은 초절정의 대형락의 무학이기 때문이지 제갈금희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훌륭한 무학을 배우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감이 가지 않아요 저 아버지께서 본가의 사상 최대의 기재라고들 하시는데 혹시 그 수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갈유량은 미소하며 되물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그 수법을 한번 보여달라는 말이랬다 제강루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저의 안개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갈유량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빙글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본래 나는 비록 그것을 배우기는 했으나 아직 한 번도 누구에게 펼쳐 보인 적인 없었지 왜냐하면 그것은 이 아버지의 최대전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허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까지껏 못할 것도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제갈유량의 말에 비단 제갈보증 등만이 아니라 제갈유신 등의 오당들도 하나같이 놀라 긴장하는 표정들이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들의 무공은 모두 최절정의 수준이라고 한다 이제 보다 노은 경지의 무학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닌 것이었다 제갈유량은 문득품 속에서 한자루의 얇은 비도를 꺼내들더니 제갈금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알아볼 수가 있을까 은바로 저 바위를 표적으로 삼으면 되겠군 말과 함께 그는 비도를 가볍게 놓았다 하늘에는 어느새 희멀건 달이 떠올라서 사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제갈유량의 손에서 비도가 날아가자 긴장을 하고 시선을 집중했다 비도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날아갔다 마치 비도 그 자체가 살아있어서 천천히 허공을 날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물론 그 비도는 그다지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평범한 모습의 비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일단 비도가 날아가기 시작하자 마치 일시적으로 주위에 공기가 얼어붙어서 비도가 미끄러져 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다 헌데 다음 순간에 비도의 속도가 점차로 빨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빨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을 정도였으나 다음 순간에는 그것은 어드새 번쩍 사라져서 하나의 바위 앞에 이르렀다 아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착각일 것이었다 분명히 비도는 믿을 수 없게도 점차로 빨라지고 있었으며 바위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번쩍 하는 성광을 발휘하다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일순 환상을 보고 있는 듯하여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공을 달려내온 사람들이 라서 웬만큼 빠른 속도는 분명히 분간할 수가 있는 능력들이 있었다 헌데 기이하게도 조금 전에 그 성광은 무엇이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제 10장 세가의 장손 사람들이 얼른 다시 눈을 크게 뜨고 그쪽을 주시했을 때에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 비도파 천황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그 바위의 면은 깨끗하게 깎여져 있었고 바로 그와 같은 글자가 양각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말하자면 조금 전에 그 성광이 번쩍였던 것은 그와 같은 상황이 지극히 빠르게 일어나던 모습이었던 것이다 사람이 한낱 비도를 날려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본래는 제갈보중 등이 가장 놀라고 감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기실 이 순간 입을 딱 벌리고 경악하고 있는 가장 놀란 표정의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오당의 당주들이었다 제갈보중 등은 비록 기재들이기는 하나 아직 무학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여 그 무학의 가공함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갈류신이나 파천일검 남궁검이 등은 거의 그 놀라운 진면목을 파악할 수가 있었기에 경악함이 컸다 그들은 비록 맹주의 무공이 자신들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지금보니 오히려 자신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이뤘다는 것을 알았다 왠지 제갈류량의 무공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잠시의 경악함 속에서 침묵이 흘러간 뒤에 제갈금의 등은 한 가지 의문을 느끼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대체 그 비도는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제갈류량의 자상하고 인자하게 느껴지는 음성이 들려와서 그녀의 고막을 울렸다 잘 보았느냐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지만 말이다 제갈금의는 무심코 부친을 향해 고개를 돌리다가 안색이 변해서 눈빛을 번쩍 바랬다 달빛 아래에서 제갈류량의 손에서 뭔가 번쩍 이는 광채를 바란 것이었다 물론 그녀가 조금 전까지 궁금해 하던 그 비도였다 섬광과 함께 사라졌던 그 비도가 어느새 제갈류량의 손에 되돌아가 있는 것이었다 제갈금의는 순간 깊은 격무의 느낌과 함께 정신이 멍해지는 것을 느끼며 급히 다시 물었다 대 대체 그 비도술은 어떤 것이길래 그토록 빠른 것이죠 실상 조금 전의 것은 제갈류량이 가장 느리게 펼쳐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제갈류량은 비도를 갈무리하고 나서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해할지 모르지만 본가의 비도파천 황은 마음으로 다루는 것이다 즉 처음 발출할 때는 느리지만 갈수록 속도가 더해지는 것이며 게다가 그것은 단순한 듯 하지만 무수한 변화를 내포하면서 또한 완벽하게 조절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비도 하나만을 보는 것이지 만기실은 보다 근본인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금의야 이제 이해가 되느냐 제갈금의는 대본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제갈류량은 이번에는 제갈보증 등을 바라보았다 제갈보증 등은 역시 안색이 흥분으로 약간 상기된 채 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갈신중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물었다 하지만 그 속도는 기세에 있고 또한 기세는 힘에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힘에 의한다면 어떻게 그 정리한 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갈신중의 말을 듣자 일순 제갈보증과 제갈덕중의 표정이 표하게 변했고 이어 제갈금인은 폭소를 터뜨렸다 호호호 둘째 오빠 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군요 하지만 무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러한 경제에 올라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들 음 그런 이치를 설령 이해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갈덕중도 그 틈에 웃으며 한마디를 했다 둘째 형님의 그 낭만적인 취미는 여전하시군요 제갈덕중이 말한 낭만적이라는 말은 바로 쓸데없는 공상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의미였다 제갈신중은 그만 얼굴이 붉어졌으며 자신이 쓸데없이 질문한 것을 후회하는 심정이 되었다 하지만 제갈유량은 담담히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속도는 기세에 있고 또한 기세는 힘에 따른다는 것은 틀리지 않으나 그러한 힘 역시 마음에 따른다 마음에 의하여 힘을 움직이고 기세는 따른 속도를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능히 정묘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마음이라는 것은 무학의 깊은 오이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제갈신중은 그 말을 듣고 나자 다시 의문이 생겨났지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다는 말인가 제갈유량은 이번에는 제갈 독중을 향해 물었다 너는 보아하니 현호도법을 연마하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래 쉽지는 않겠지 본래 제갈세가에는 건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도법이 드물었다 이 현호도법은 바로 그러한 도법들 가운데에서 최고로 꼽히는 것이며 제갈세가의 11대 절악 가운데의 하나였다 제갈 독중은 가주가 자신의 무공을 한눈에 알아보자 내심 놀라면서도 급히 공손히 대답했다 예 소질의 능력이 부족하여 아직 기초를 빼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갈유량은 미소하며 다시 말했다 본래 그 도법은 다른 도법들과는 달리 변화가 심한 것이다 현호라는 두 글자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지 그러나 기실 그러한 특색은 일단 절정경지에 오르고 난 이후에 배울 수가 있는 것이다 즉 너는 지금도 도는 맹호와 같은 기상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갈 덕중은 그 얘기를 듣자 안색이 다소 굳어졌다 기실 그는 현호도법의 그 심오한 변화에 매력을 느껴서 배우기 시작했고 따라서 그 변화에 치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제갈유량은 이어 미소하며 모두에게 말했다 자 그럼 이만 본가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작은 할아버님을 뵙도록 하자꾸나 제갈유량이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기 시작하자 일행은 일제히 신법을 펼쳐서 그 뒤를 따랐고 어허 그들은 오중님의 앞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오중님의 앞에는 이미 백발의 노홍인 철 적선생 제갈구원이 여러 명의 다른 노인들과 함께 마중 나와 있었다 가주님 돌아오셨군요 5척 여섯 채의 키에 마치 탈속한 듯한 느낌을 주는 제갈구원은 벼로 그대로 손에는 하나의 피리를 들고 있었다 기실 제갈구원은 제갈세가에서도 매우 드문 암기의 명인으로서 그 피리의 내부에는 은하침통이라고 하는 제갈세가의 유명한 절기가 숨어져 있는 것이었다 현재 70세의 제갈구원은 바로 제갈유신의 부친이었으나 먼저 가주인 제갈유량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숙부님 이렇게 늦게서야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제갈유량이 두 손을 잡고 그처럼 말하자 제 갈구원을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가주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가주가 더할 것이오 게다가 이 늑은이가 뭔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소 뒤를 이어 주위에 서 있던 노인들도 일제히 제갈유량을 향해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가주님을 뵙습니다 그들은 비록 제갈세가의 정식인원들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부근에서 살아가는 원로들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다 당금에 있어서 제갈유량은 제갈세가에서 배출한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었으므로 제갈유량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흙모의 빛이 가득했다 제갈유량은 그들을 향해서도 정중하게 폭권하며 답례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간 편안하셨습니다 그러해 서로 간의 인사가 대강 끝나자 제갈구원은 철적을 허리춤에 꽂고서 제갈유량 등을 안으로 이끌었다 자 가주 지금 안에 조촐한 연석을 마련해 놓았으니 우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게 제갈유량은 마다하지 않고 인도하는 대로 안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 부근에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오중님의 대나무들은 아주 오래 묵은 것들이었다 비록 굵게 자라지는 않았으나 그 가늘고 단단하며 검은 윤기가 흐르는 대나무는 칼로 후려쳐도 쉽게 잘라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고 한다 제갈세가로 들어가는 소록길은 그 대나무들의 사이로 아주 복잡하게 나있었다 기실 이 부근에는 대주천수목환 상진이라고 하는 기이한 진법이 펼쳐져 있어서 만일 그 진세를 모두 발동시킨다면 나는 새 한마리도 통과할 수 없을 뿐만아 미라 진법이 개방되어 있는 지금에도 일반 사람들은 안내자가 있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었다 만일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숨을 운해 맡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주천환 상이라는 것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진법 속에서 헤매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잠시동안 복잡하기 짝이 없는 길을 돌고 돌아서 나아가자 이윽고 제법 웅장한 건물들이 가득 들어서 있는 넓은 분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 분지는 물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물론 이곳에도 오죽들은 곳곳에서 자라고 있고 모든 건물들이 또 다른 진법에 따라서 형성되어 있었지만 외부에서는 일체 이곳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이곳이 바로 제갈세가의 진정한 중심부였다 건물들은 아주 오래된 웅장한 석조정각들에 서부터 이제 지어놓은 얼마되지 않은 초옥 등에 이르기까지 청강국두팔괴대진이라고 하는 진법에 의해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 청강국두팔괴대진의 중심인 북두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죽거라는 것이었다 오죽거는 진법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러나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것은 석조건물과 대나무 건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대나무 조각으로 보이나 정말로 운치가 있고 견고한 건물이었다 대개의 경우 다른 정각에서 연애가 다련되는 것이나 오늘은 바로 그곳 오죽거의 대청에서 연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철적선생 제갈구원은 매우 엄격한 사람이어서 제갈유량이 없는 동안은 결코 오죽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분수를 철저하게 지켜왔었다 이제 가주가 돌아오자 그의 거처인 오죽거를 말끔하게 치워놓아서 연애장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었다 이 제갈세가는 자급자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죽님의 내부에도 수백 명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의뢰 그러듯이 그들의 행동은 항상 조심스러웠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의복은 검소하여 자연스러운 소박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일행위 안으로 들어가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두 줄로 서서 가주의 귀가를 환영하였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물론 제갈구원의 특유한 사고방식과 행동기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제갈유량의 표정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항상 여유스러웠고 또한 시선에는 자애로움이 넘치고 있었다 그는 비록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집을 비우고 있었으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해가 뜨면 모든 빛들이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그는 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질로서 금방 가주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제갈유량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바로 가문의 사당이었다 제갈유량이 다른 목적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역시 그는 가장 먼저 그곳에 들렀어야만 했을 것이었다 비록 제갈신중은 새로 귀가한 사람이었지만 사당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갈유량이 당주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제갈유량은 사당에 들어가서 상당히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을 보냈다 신기제갈 제갈유량 그는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벼러처럼 또다시 천하를 경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가주의 그러한 행사는 제갈세가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거의 한 시즌 가량이나 사당에서 머물던 제갈유량은 드디어 해시 무렵에 사당에서 나와 오죽거로 들어섰다 그때까지 가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환한 미소와 함께 가주를 맞이했다 만일 가주의 부인이 아직 살아있었다면 제갈유량은 그토록 오랫동안 사당에서 머물지 않았었을 것이다 본래 제갈유량의 부인이었던 문인시는 아주 현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금슬은 워낙에 좋아서 과거에는 제갈유량이 영웅맹주가 된 이후에도 최소한 한 달마다 한 번씩은 집에 다녀가곤 했었다 부인인 문인시가 평소에 몸이 허약했고 그래서인지 집을 떠나서 맹주부에 머무는 것을 극히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잠을 자는 듯이 숨을 꺼두게 되자 제갈유량은 갑자기 세가의 발길을 뚝 끊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3년 전의 일이었다 세가의 사람들 가운데 과거의 부인인 문인시의 자애로운 성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은 가주를 다시 대하게 되자 내심으로 눈물을 삼키고 잃었다 제갈유량이 자리하자 그제서야 세가 내의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앞으로 나서서 인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제갈고헌이나 월러들과 오당주 등에게 둘러싸여서 미소를 짓고 있는 제갈유량의 표정은 겉으로는 매우 쾌활한 듯이 보였다 비록 과거의 부인의 기억이 떠오르기는 해도 지금 이 제갈세가가 나은 일세의 영웅을 대하는 사람들의 가슴은 매우 흥분되어 있었다 연해석은 이후로 매우 편안하고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갔다 제갈유량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종의 매력이 있었다 그는 시종일관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연석을 이끌었는데 비록 사소한 얘기들을 주고 받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고 열중하게 하는 것이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연해석은 자정 무렵이 되어서 끝이 났고 대부분의 원로들이 물러갔으며 제갈유량도 단독 면담을 하기 위해 제갈고헌과 함께 지하밀실로 사라졌다 제갈세가는 오랜만에 가주를 맞이하여 편안하고도 안온한 분위기 속에 취해 있는 것 같았다 대청에는 이제 미처 회포를 풀지 못한 제갈 신종 등의 직계가족과 오당주 등만이 남았다 화덕의 불로 인해서 은은한 열기가 감도는 대청의 곳곳에는 붉은 촛불들이 타오르며 빛을 바라고 있었고 모처럼 조용한 분위기가 되었다 제갈 덕중이 문득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살피며 자신의 부친인 제갈유신에게 다가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올렸다 아버지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제갈유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요사의 무공이나 글공부에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겠지 제갈 덕중은 무릎을 꿇은 채로 대답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갈유신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의 일이란 의뢰 그와 같은 것이다 제갈 덕중은 고개를 들며 질문했다 헌데 이번에는 얼마 정도 머물다가 돌아가실 것입니까 제갈유신은 잠시 생각해 보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앞으로 영웅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다지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것이다 제갈유신의 부자가 그렇게 나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문득 제갈보중과 제갈금위가 제갈의중에게 다가갔다 왠지 제갈의중은 아까부터 거의 말이 없었고 안색도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것이 혹시 돌아가신 모친의 생 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으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제갈 보중이 다가가서 먼저 입을 열어 물었다 큰형 그래 영웅맹의 맹주부에서 사는 재미가 어떻소 제갈유량은 3년 전에 부인을 잃고 난 이후에 자신의 큰아들인 제갈의중을 맹으로 데려갔었다 제갈의중은 잠시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제갈 보중과 제갈금위를 돌아보며 빙글의 미소를 보였다 아 너희들이구나 그래 모두들 잘 지냈겠지 제갈금위가 별빛같은 눈으로 깜찍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야 그렇고 그렇지만 대체 맹주부에서의 생활이 어땠냐니까요 제갈의중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의 생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좋지는 못하다 제갈금위가 다시 물었다 왜 무슨 다른 고민이라도 있나요 혹시 여자친구라도 사귄 것이 아닌가요 제갈의중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항상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여자친구를 사귈 여가가 있겠느냐 그리고 영웅맹에는 여자들이란 거의 없다 제갈금위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내가 나의 친구들을 한번 소개해볼까요 제갈의중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내가 이미 노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시기는 아니야 보다 중요한 일이 있지 제갈의중이 즉시 다시 물었다 아버님께 관한 일인가요 사람들은 이미 제갈의중이 항상 대국적인 견제에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갈의중은 심각한 표정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다 보중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갈의중과 제갈보중은 내 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제갈의중이 격이 없이 대했기 때문에 친구 사이와 같았다 제갈의중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오 혹시 큰형은 다른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오 제갈의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 역시 아버님께서 연임하시려고 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만일 능력이 있다며 그것을 천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무공을 닦는 이유도 모두가 그와 같은 협의도를 실행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제갈의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큰형은 대체 무엇을 그리 걱정스럽다 는 것이오 제갈의중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신중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근래 들어서 아버님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이다 요사이에 동심교의 동태도 심상치 않고 나는 혹시 3년 전에 어머니께서 돌 아가신 일이 아버님을 지나치게 상심시켜듯 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제갈의중은 묵묵히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님께서 걱정된다는 말이군요 제갈의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다 확실히 아버님께서는 3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많이 변하셨지 비록 천하의 대사를 다스리느라고 그러셨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본가의 발길을 끊으신 것도 그렇고 나는 혹시 무슨 절망적인 슬픔이 아버님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과거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의 금슬은 그야말로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었지 항상 아버님께서는 만사를 젖혀두고서 본가로 달려오시곤 하셨으니까 나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아버님께 재치를 하실 것을 권유해보았는데 아버님께서는 막 무관해셨다 제갈의중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윽고 말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님께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셔서 모든 것들을 돌 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제갈의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바로 그렇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제갈의중은 그 말에 문득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전부터 큰형님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요 몇 년 사이에 형님께서는 더욱 소심해지신 듯합니다 제갈의중은 일순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갈의중은 웃으며 말했다 큰형님은 현재의 우리 아버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형님이 나중에 그분처럼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갈의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버님의 재능은 워낙 군계일학적인 것이 어서 나는 아무리 해도 결코 따라갔지 못할 것이다 제갈의중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바로 그것 보십시오 우리의 아버님의 재능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신기재갈이라는 벼루가 붙은 것은 바로 그분의 식경과 도량이 그만큼 높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형님께서는 과연 그분의 내심을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제갈의중은 잠시 망연한 표정이 되어 말업 이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어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녔다 하긴 그래 나는 여태 아버님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 제갈 금일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것 좀 봐요 큰오빠는 항상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이 많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시무룩해 있다니 이제 그만 그 얼굴 좀 펴요 내가 좋은 신부감을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제갈의중은 멍한 상태에서 깨어나며 손을 가로저었다 아냐 아냐 나는 신부감만은 사양하겠다 제갈 금일은 눈을 크게 뜨고 쌍심질을 세웠다 아니 또 저 모양이라니까 비록 큰오빠가 아 권임을 따라가려는 것은 알지만 일단은 혼인을 해야 자식도 볼 것이 아닌가요 큰오빠는 바로 우리 제갈세가의 장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해요 제갈의중은 잠시 묵묵히 앉아있었다 제갈 금일가 은근한 어조로 다시 물었다 큰오빠 내가 이번에 정말로 제 친구들을 소개시켜 줄까요 비록 그녀들이 아 우리 천하절색들이라고 해도 우리 묵령의 첫 번째인 큰오빠를 감히 마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갈의중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지금 아무래도 그럴 기분이 아니냐 제갈 금일은 그 말에 못맞다한지 입술을 삐죽이었으며 내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흥 큰오빠가 그런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중이 제 머리를 못 감는다고 이번에 내가 좋은 신부감을 구해주면 큰오빠는 좋아서 입이 얼마나 벌어지게 될까 제갈 금일가 그와 같은 생각에 잠겨있는 동 안에 제갈의중은 몸을 일으켜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갈 신중에게 다가갔다 그간 잘 있었는가 어깨를 가볍게 치며 다가와 앉는 제갈의중의 말에 제갈 신중은 담담한 표정이 되어 대답했다 나는 그저 그렇게 지냈소 제갈의중은 잠시 제갈 신중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한숨과 함께 다시 말 문을 열었다 내가 그동안 강호를 떠돌아 다녔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다 보아하니 너의 무공에는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는 모양이구나 제갈 신중은 자주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구려 제11장 미리 예상했던 사태 제갈의중은 탁자 위에 있는 술병과 술잔 두 개를 들어서 술잔 위에 술을 따르더 니 하나를 제갈 신중에게 건네주고 다른 하나를 들고 조금씩 마시면서 말을 이었다 사실 말이지 너는 과거에는 이와 같지 않아뒀지 오히려 너는 어려서 생각하는 바가 비범하여 나는 항상 내가 아버님의 대를 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었다 제갈 신중은 받아든 술잔 속에 술을 조금들 이 마시며 대꾸했다 과거의 일을 다시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제갈의중은 이에 술잔을 내려놓더니 오른손으로 제갈 신중의 왼손을 잡으며 힘있게 말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아직 너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고 있단다 왠지 아느냐 제갈 신중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그건 무엇 때문이오 제갈의중은 대답했다 나는 이른바 대자연의 순리를 믿기 때문이지 말하자면 난세에는 영웅들이 나 판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난 내게 희망을 걸고 있다 제갈 신중은 제갈의중의 눈빛이 의외로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대물었다 그럼 우리의 아버님께 앞으로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는 말이오 제갈의중은 길게 숨을 들이쉬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내뱉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나의 육감이다 게다가 정말로 당금의 천하의 흐름 역시 심상치 않고 잘은 모르지만 동심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 이번 영웅대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지 동심교 그것은 바로 천하사파인들의 집합체 이다 그러나 기실 그러한 말은 겉모양에 불과하고 그 정체는 과거 40년의 전에 막업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 현연사 가히 미중류의 대막업이라고 불리우기까지 하는 그 이름을 아직 잊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당시에 천하물임은 지극히 쇠락해졌었고 그로 인해서 영웅맹은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 그 막업을 평정했던 사람은 이미 죽고 없다는 사실이었다 말하자면 동심교는 바로 현연사의 후신인 것이다 설마하니 그 현연계로가 다시 나타날 리는 없겠죠 제갈신중의 질문에 제갈의중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철륭무 가해가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현연사의 주인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 이 철륭무가나 현연사는 지난 천년 동안 강호에 나타났던 미중류의 최강의 세력들이라고 불리우는 세외팔세 가운데의 문파들이었다 철륭무가는 천년전에 등장했었고 현연사는 가장 최근에 등장했지만 하나같이 상상을 불허하는 가공할 능력을 지닌 문파들이라는 것이었다 기실 40년 전에 현연사의 대막업을 제지시키고 현연계로를 죽인 사람은 천륭무가해 가주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 천륭무가해 가주라는 사람은 현현계로를 제거한 이후에 죽었다 당시에 그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것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제갈신중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하지만 만일 그 제2대의 현연계로가 나타나서 아버님께서 패하신다면 우리들 역시 상대가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갈의중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우리로서는 만사가 평화롭게 풀려가기를 바라는 도리밖에 없지 하지만 그 동심교는 제2대의 현연계로를 기다리고 있는 문파인데 요사이 그들이 심심치 않게 준동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혹시 제2대의 현연계로의 등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혹시 천륭무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갈의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천륭무가는 곤륜산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은 아니이야 사람들은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갈신중은 웃으며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해본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 무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형님이나 보중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현명하겠죠 제갈의중은 이해하는 수 없이 수긍을 하는지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제갈신중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나는 뭐 어디에서 반기는 사람이 없으니 다시 노잣돈이나 챙겨서 길을 떠나볼 생각입니다 제갈의중은 다시 물었다 너는 혹시 혼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제갈신중은 웃으며 대꾸했다 혼인이라면 저보다 형님이 더 급한 것이 아니겠소 제갈의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내가 방황하는 것은 혹시 환경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만일 내가 혼인을 하게 된다면 사정이 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 제갈신중은 웃으며 물었다 그럼 나더러 형님보다 먼저 장가를 가라는 말이오 제갈의중은 술을 한 모금 마신 뒤에 다시 한숨을 불어 쉬었다 상황이 그렇다면 내가 먼저 장가를 갈 수도 있는 일이다 나는 왠지 지금으로서는 혼인 문제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구나 음 솔직히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다소 완고하신 편이어서 내가 불편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제갈신중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작은 할아버지께서 그런 면모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오 제갈의중은 그 말에 잠시 정색을 하고 제갈신중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소한 3년간은 본가를 떠나지 말아다오 이건 나의 부탁이다 제갈신중은 물었다 예감이 좋지 않기 때문이오 제갈의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러니 너는 3년간만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류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일정을 정하고 나서 강호를 돌아다니는 것은 상관없는 일이다 제갈신중은 웃으며 말했다 형님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단 얼마간은 본가에 머물면서 쉬려고 생각하던 참이었소 제갈의중은 술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제갈신중의 손을 잡아왔다 고맙다 아직 제갈유량에게 인사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제갈의중은 그렇게 대화를 나눈 뒤에 다시 제갈보중등이 모여있는 자리로 돌아갔다 거기에는 마침 한가지의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천황권 황보대연 그는 영웅맹의 인당주로서 말하자면 맹주인 제갈유량의 경호인물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 현재 영웅맹의 단주의안은 비무에 의해 선출한 것이었지만 이 5명의 당주들은 제갈유량이 정중히 초빙한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그들의 무학의 최고경지에 올라있는 상태였고 또한 맹주와는 친구사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황보대연은 본래 제갈유량을 따라서 지하밀실로 들어갔어야 했지만 맹주인 제갈유량이 만류하여 이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예상외로 제갈유량과 제갈고헌의 면담 시간은 길어지고 있었다 오당주들은 그럼에도 한쪽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제갈 보중등이 달려든 것이었다 뭐라고 한수 보여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약간 무료한 기분을 느끼고 있던 황보대연은 제갈금위의 제안을 듣고는 큰소리로 웃으며 대꾸했다 제갈금위는 그렇지 않아도 조심스러웠었는데 그가 그처럼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고 안색이 붉어지고 말았다 본래 강호상에서 한수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비물을 신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이 어린 제갈금위가 영웅맹의 인당주인 황보대연에게 비물을 신청하고 있을 리가 없었다 제갈금위는 기실 정말로 한수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황보대연은 현대 나이 45이고 호인형의 성품에 준수한 외모를 지니고 잃었다 특히 기이한 점은 황보새가 대대로 이어지는 특징인 그의 오른주먹이 유난히 크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강호상의 중년인들은 기력이 가장 충만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이듬으로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다 게다가 서로 크기가 다른 두 주먹 때문에 제갈금위는 그에게 가장 호기심이 동한 것이었다 오당주에서 그의 무학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었다 제갈 덕중이 겸연적어하는 제갈금위의 입장을 생각하여 폭권하며 황보대연에게 다시 부탁을 올렸다 후배들은 항상 선배님들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의 안개를 넓혀주신다면 커다란 영광이겠습니다 황보대연은 이번에는 제갈 덕중에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그럼 자네가 나와 한판 겨뤄보겠다는 말인가 제갈 덕중은 놀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선배님께서 한 수 보여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황보대연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런 것이라면 자네의 가주님께 부탁하는 것이 나을 텐데 그리고 아까도 보지 않았는가 제갈 덕중은 시뻘개진 얼굴로 더듬더듬 대답했다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가주님을 한 번 뵙는 것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선배님께서 모처럼 한가하신 듯하니 한 수만 보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황보대연은 순간 어이없다는 듯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핫한 내가 지금 한가하다고 류신 자네 아들을 그렇게 가르쳤나 제갈 류신은 옆에서 듣고 있다고 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아들을 잘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네까지 인색해지라는 보좌은 없는 것이 아닌가 웬만하면 그들에게 한 수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 젊은 사람들의 기세는 꺾지는 것이라네 황보대연은 그 말에 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정색을 하고 제갈보중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의 무공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야 니라서 별로 재미가 없을 테니 알아서 하게 제갈보중은 즉시 폭건하며 대답했다 만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직 여지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선배님께서 한 수 보여주시기만 하신다면 저희들로서는 그저 영광일 뿐입니다 황보대연은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누가 제갈세가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까봐 입만 살아있군 그래 하지만 진짜 실력도 제법인지 한번 봐야 하겠는걸 황보대연은 말과 함께 오른 주먹을 불숭내 밀었다 그것을 본 제갈류신이 놀라서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나의 조카를 상하게 하지 말게 하지만 시간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 황보대연은 기실말을 하는 도중에 암암리의 공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가 이미 슬쩍 발출한 것이다 그의 벼로가 천황권이었다 그것은 그가 천황권이라는 절기에 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본래 어떤 상황이 불시에 닥치게 되면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었다 제갈 보중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조금 전에 황보대연과 얘기를 나누면서 권법에 대해서 생각을 굴리고 잊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에게 부드럽고 끈끈해 보이는 괴이한 권풍이 밀려드는 것을 보고 자신도 역시 그런 무공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판단을 넘어선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물론 제갈 보중의 특기는 결코 권법이 아니었으며 평소라면 결코 그와 같은 무모한 승부는 하지 않았었을 것이었다 퍽 옆에서 듣기에는 그저 가벼운 음향이 들려들 뿐이었다 하지만 제갈 유신이 달려들었을 때에는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다 웬일인지 제갈 보중의 주먹이 황보대연의 그 커다란 주먹에 붙어서 안색이 크게 창백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제갈 유신의 놀란 말에도 불구하고 황보대연은 패연한 표정으로 제갈 보중에게 이렇게 다시 물었다 자네는 이제 어찌 된 일인지 알겠는가 제갈 보중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 안간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황보대연은 그런 것을 아는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말했다 이것은 바로 유능재강 즉 부드러운 것이 굽센 것을 제압한다는 말이네 그러니까 자네는 조금 전에 자네 가문의 광표권으로 대항해 오지 않았나 그것은 쉽게 말해서 강성의 일변도라고 할 수가 있지 따라서 나는 지금 자네의 광경을 되받아치고 있는 중이네 제갈 보중은 안색이 변하더니 한마디를 했다 하지만 어찌하여 말을 하던 도중에 제갈 보중은 물이 했기 때 문인지 이래서 와 하고 피를 토해 내고 말았다 제갈 보중의 안색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러나 제갈 유신은 이미 가르치려는 황보대연의 심사를 알았기 때문에 안색이 변했지만 잠잡고 있었다 황보대연은 웃으며 대꾸했다 자네는 이미 강요의 흐름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겠지 그것은 이미 황화예의 경지에 오르는 순간에 터득한 것이라고 하지만 기실은 그것은 자네의 생각일 뿐이지 정말로 그렇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네 그릇이 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네 게다가 자네가 사령발천, 근등의 수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채 득되었다는 것은 아니네 말하자면 최절정의 경지는 그렇게 몸으로 익혀가는 과정이지 자네가 펼쳤던 광표권도 기실은 잘못된 것이었네 그것은 현묘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강렬하게 펼쳐내는 것이지 결코 유리조각 같은 것은 아니네 그것은 자네의 마음에 달려있네 자네는 지금 어린 나이에 촉망받는 사람이 되어 있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네는 너무 강해 즉 진정으로 강하려면 마음이 부드러운 줄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네 여기까지 말을 마치자 황보대현은 그만 손을 거두었다 따라서 제갈보중은 뒤로 비척거리며 두어걸음 물러 나더니 이내 바닥에 가부자를 틀고 앉아서 운기조식을 하지 시작했다 제갈신중은 여전히 한쪽 구석에 앉아있었는데 문득 사령발천근 등의 얘기를 듣고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황보대현은 제갈금의 등의 표정이 약간 험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웃으며 다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정말로 나의 천황상권을 보고 싶으냐 제갈금의는 한창 열심히 운기조식을 하여 안색이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는 제갈 보중을 바라보며 대꾸했다 선대니의 천황상권은 그렇게 값이 비싼데 제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황보대현은 퉁명스러운 제갈금의의 말을 듣고는 씁쓸해하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내 오라비가 다친 것을 보고 토라진 모양인데 기실 조금 전에 경험을 두고 말한다면 그는 오히려 나에게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할 것이다 백번의 연습보다 그런 한 번의 경험이 보다 실전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게 내가 보고 싶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 말과 함께 황보대현은 아까의 그 오른 주먹으로 이번에는 근처의 의자 하나를 후려쳤다 헌데 그는 허공을 격하고 그 나무 의자를 후려친 것이었지만 왠지 그의 주먹에서는 아무런 기운도 발출되지 않았다 제갈금의는 그것을 보고 의아해져서 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죠 황보대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그녀를 향해 말했다 내가 한 번 건드려 보겠느냐 제갈금의는 기이하게 생각되어 즉시 다가가서 그 나무 의자를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순간 갑자기 그 나무 의자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나뭇가루만이 바닥에 수북하게 남는 것이 아닌가 앗 제갈금의는 그만 경호성을 바라며 황보대현은 바라보았다 기실 조금 전에 황보대현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에 그 의자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야 드러난다는 자체가 기이한 일이었다 황보대현은 미소하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느냐 내가 펼친 것은 천황무용례라는 것인데 그것은 천황상권을 배우게 되면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남들은 그 천황무용례가 강성 일변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실은 그 수법은 오히려 부드러움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제갈금의는 비록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없었으나 황보대현이 그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자 내심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기실 강호들은 자신의 절기를 가르쳐 주기는 커녕 한 번 보여주기도 꺼려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만큼 황보대현이 제갈금의 등을 귀엽게 보고 있다는 의미였다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갈금의가 그처럼 정식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자 황보대현은 미소하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나는 다만 내가 그 의자를 도로 물어내라고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제갈금의는 자신의 상대의 뜻을 고쾌했다는 것을 알고 얼굴에 홍조를 떠올렸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제가 한 잔의 술을 따라 드림으로 해서 표하도록 하겠어요 이어 제갈금의가 술잔에 술을 가득하게 따라서 올리자 황보대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호쾌하게 웃었다 핫한 이거 오늘 가르친 보람이 전혀 없지는 않구나 좌중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문득 다 함께 폭소를 터뜨렸다 헌데 바로 그 순간에 밖에서 문이 열리며 한 명의 베개인이 급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 베개인의 어깨와 옷소매에는 세 마리의 흑룡이 수놓아져 있어서 그가 풍당 소속의 단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영웅맹에서는 대개 의복의 수놓은 용의 숫자로 계급을 표시하는데 최절 정고수급인 당주는 4마리의 용이고 절 정고수인 단주는 3마리의 용 그리고 165수급인 향주는 2마리의 용이며 165수인 전사는 1마리의 용 마지막으로 가장 숫자가 많은 365수급인 위사들은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배기를 걸치고 있었다 지금 제갈의 중의 배기를 걸치고 있는 것은 그가 스스로 겸손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었다 느닷없이 대청안의 풍당 소속의 단주가 뛰어 들자 5당의 당주들은 일순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다급한 일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풍당은 바로 정보부서로서 강호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에 더욱 시사함이 크다고 할 수가 있었다 혹시 강호상에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벌어진 것일까 제갈유신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 단주를 불렀다 무슨 일인가 백의인은 묵묵히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기실은 그가 지금 전음인밀의 수법으로 제갈유신에게 보고를 올리고 있는 것이었다 뭐라고 갑자기 제갈유신의 안색이 크게 달아졌다 제갈 부중 등은 그가 무슨 대단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제갈유신은 바로 영웅맹의 풍당 당주임으로 중원천하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은 그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알겠다 백의인이 물러가고 나서 제갈유신이 역시 전음으로 말한 듯이 다른 사당주의 안색도 똑같이 크게 변했다 황보대연이 말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갈유신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일은 시각을 다투는 중대한 일이니 모두 함께 들어가서 뵙는 것이 좋겠소 실상 황보대연은 제갈세가의 그 복잡한 기관장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좋아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그를 비롯한 5명의 오당주들이 거의 동시에 대청의 뒷문으로 사라졌다 바로 그쪽에 제아멜실로 통하는 기관장치가 있는 것이었다 제갈 보중은 제법 오랫동안 운기 조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상을 완전히 치료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가 깨어났을 때에는 이미 상당한 격변이 휘몰아쳐간 상태였다 아까 오당주과 제아멜실로 제갈유량을 만나 러간 이후에 그들은 갑자기 그대로 떠나버렸다 그리고 제갈유량 역시 좀 더 밀실에 머물면서 제갈 고원과 밀담을 나눈 이후에 급히 영웅맹으로 뒤따라 떠나버리고 말았다 뒤에 남은 사람은 오직 제갈의 중 하나였다 그는 제갈유량이 떠나기 전에 불러서 몇 가지의 지시를 들었는데 이곳을 수습하고 나중에 돌아가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제갈 고원은 밖으로 나와서 이를 보기 위해 사라지고 제갈의 중은 이윽고 대청에 돌아와서 제갈보중 등을 불렀다 무슨 일입니까 형님 다급한 어조로 묻는 제갈보중의 말에 제갈의 중은 우선 담담한 웃음부터 지어보였다 너무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다 아버님께서 는 나에게 그 얘기를 모두 들려주시고 가셨으니까 음 삼대마세가 준동했다 놀라지 말라는 제갈의 중에 요구하는 달리 그 말을 듣는 제갈보중 등의 안색은 일순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게 정말입니까 형님 제갈보중의 질문에 제갈의 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했다 그렇다 정말이다 제갈보중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어째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까 제갈의 중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왜냐하면 상황은 생각보다 가장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났기 때문이다 이때 옆에서 제갈 신중히 물었다 대체 그 삼대마세가 뭐길래 다른 그러의 수 선을 떠는 거지 제갈 금일가 아주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둘째 오빠는 아직 그것도 모르세요 삼대마세는 바로 200년 전에 1월 신교와 100년 전에 태양마교 그리고 40년 전에 현 현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갈 신중은 일순 눈을 휘둥그레 떴다 아니 세외팔세에 들어있는 세계의 마도문파를 말하는 것이라는 말이냐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40년 전에 현 현사만 해도 그렇고 제갈의 중이 미소하며 끼어들어 설명해 주었다 현 현사는 말하자면 당금의 동심교를 말하는 것이다 과거의 1월 신교는 가장 잔인했고 태양마교는 가장 끔찍스러웠으며 현 현사는 가장 공포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그 세계의 문파가 강호상의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제갈 보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어째서 그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말입니까 제갈의 중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세외팔세는 이미 거의 단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그 세계의 문파가정말로 과거와 같은 힘들을 가지고 있다면 강호는 가장 잔인스럽고 고통스러우며 공포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우연의 일치가 생겨날 수가 있을까 그 삼대마세가 과거와 같은 힘들을 똑같이 보유하고 나타났을 리는 만무하다 즉 그들은 모두 가짜들을 것이기 때문에 강호는 고통과 암흑이 아닌 평화스러운 세상이 지속된다는 말이다 제 12장 난세 속으로 가는 이유 제갈의 중은 다소 어리벙벙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상 내가 가장 우려했던 반은 그 삼대마 세 가운데 하나만 등장하는 경우였다 작금과 같은 경우에 만일 동심교가 준 동학이 시작한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현연사가 부활되었을 경우이다 만일 과거의 현연계로가 정말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동심교 따위가 단독으로 본맹에 대할 수 있겠느냐 실로 그럴듯한 추리였다 제갈 보통은 생각을 굴리다가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형님은 은근히 삼대마 세가 함께 등장하기를 바랬다는 말씀이시오 제갈의 중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다 사실 말이지 나는 본래 미리부터 동심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위에 두 가지인데 진짜 현연계로가 등장하는 것보다 다른 두 개의 가짜 세력이 늘어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다 만일 현연계로가 부활했다면 나는 절망하고 말았었을 것이지만 일단 그 삼대마 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낙관에도 좋을 만하다 제갈 덕중이 끼어들어 물었다 그러니까 형님의 말씀은 그 동심교의 무리 등이 다른 마세를 믿고 중동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이로군요 제갈의 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다 이에 문득 제갈금위가 의아하다는 듯이 질문했다 하지만 그 삼대마 세가 모두 다 진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갈의 중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진짜가 나타날 가능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부이고 다른 하나는 전부이다 만일 세 곳 중에서 한두 명의 진짜가 나타난 것 이라면 나머지 문파는 흡수되어 나타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 그러면 남은 한 가지일 경우인데 그것은 더욱 가능성이 없다 제갈의 중은 이어 제갈금위에게 물었다 너는 그것이 어째서 더욱 가능성이 없는지 알겠느냐 제갈금위는 눈살을 찌푸렸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그것을 또 나에게 물으면 어떡해요 제갈의 중은 웃으며 대답했다 과거 그 삼대마 세는 동일한 시대에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각기 백년 가까운 거리를 두고 나타났었다 그리고 그 힘들은 하나같이 가공스러웠으며 절전되었다 그러던 것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부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시간의 차이를 두고 부활했을 경우인데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때를 기다려서 함께 손을 잡고 얌전하게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직히 당금의 영웅맹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힘이면 능히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바보 같은 짓을 하겠느냐 따라서 그 삼대마 세의 힘은 결국 가짜인 것이고 나도 마음을 놓게 된 것이다 제갈의 중은 제갈보증 등을 돌아보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비록 가짜 얘기는 하나 그 삼대마 세를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당주께서는 먼저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개신하는 결국 본맹의 승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 강원은 그다지 평화롭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기실 옛날부터 그러한 혼란은 예고되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현영계로의 부활을 의심하여 아버님의 안전을 근심했던 것이었다 제갈의 중에 그와 같은 긴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갈 보증은 긴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어쨌거나 강원은 그렇다면 심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겠군요 게다가 그들도 이미 아버님에 관해서 연구를 했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갈의 중은 미소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물론 그들도 본맹에 관해 연구를 했고 대비를 했겠지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님의 능력인데 아버님의 능력은 아직 거의 발휘되지 않았다 만일 셀팔세의 진정한 주인들이 아니라면 누구도 아버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실한 믿음이다 제갈의 중은 말을 하는 도중에 가볍게 흥분을 느꼈는지 안색이 상기되기까지 했다 제갈 금에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큰오빠는 마치 이번에 중원천하가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군요 제갈의 중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아 그것은 솔직히 사실이다 난세는 영웅을 부른다고 하지 않느냐 커다란 위험이 없는 한은 때로 강호상에 겁나는 우리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내일 아침에 영웅맹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뛰어볼 생각이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제갈 금의가 다시 물었다 그럼 우리가 몰려가면 큰오빠가 우리도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인가요 제갈의 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항상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그런 경험을 겪게 되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지 만약 너희들이 오겠다면 내가 먼저 가서 인편에 다시 소식을 보내오마 제갈 금에는 문득 눈빛을 굴리면서 뭔가 생각하는 듯 하다가 기익하게 웃으며 다시 질문했다 그럼 내가 급히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가도 된다는 말이죠 기실 제갈 금의는 이 순간 다시 큰오라비를 장가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제갈의 중은 미처 그런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대꾸했다 물론이다 본래는 전 무리민들이 모두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일이므로 너희들과 같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나서 주겠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 제갈 금에는 제갈의 중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내자 묘한 웃음을 떠올리며 입을 다 물었다 지금은 그렇게 당당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두고보자는 식의 심리였다 제갈의 중은 이에 제갈보 중에게 다시 물었다 너는 틀림없이 와주겠지 제갈의 중은 순간 제갈의 중의 심사를 간파했다 이번에 출정을 나서게 되면 혹시 목숨이 위태로 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겁하게 목숨을 부재하는 것보다는 영웅다 운맥을 이어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갈의 중의 뜻이었다 제갈의 중은 자신이 넘쳐 보이는 큰형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저도 친구들을 모아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제갈의 중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대답이었다 지금 천하는 제갈 세가가 주름 잡고 있었다 비록 똑같이는 되지 못하더라도 차기 에도 계속해서 제갈 세가의 사람들이 천하를 주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제갈의 중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어 말했다 좋아 나는 날이 밝는 즉시 영웅맹으로 돌 아가도록 하겠다 날이 밝자마자 제갈의 중은 정말로 영웅맹으로 돌아갔고 제갈 신중은 계속해서 제갈 세가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 제갈 세가는 본래 그의 집이오 고향이엿 은하 지금은 모든 것들이 서먹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제갈의 중을 배웅하고 나자 제갈고원은 하인들을 시켜서 그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의복을 새로 가져다 주었다 아마 제갈 신중이 다시 떠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은자도 은표의 다발로 천량이나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제갈 신중은 제갈 세가를 떠나지 않고 거의 혼자서 집안에 틀어박혀서 생활해 나갔다 듣자니 제갈 보증과 제갈금의 등은 뭔가 일을 꾸미느라 부산한 모양이었다 지금 제갈 신중이 머물고 있는 집은 비록 모호옥과 같으나 잘 지어져 있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제갈 신중은 하인들이 날아다 주는 식사를 먹고 대부분의 시간을 놀고 지내면서 그간의 여독을 풀었다 하지만 일부러 잠자코 지낸 것이었으나 그렇게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노릇은 아니었다 제갈 신중은 지난 3년간 강호를 떠돌아 니리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게으름일 것이었다 최소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는 3년 동안 무슨 심한 고행을 한 것도 아니었고 학문적인 수련을 쌓은 것도 아니었으며 더욱이 무슨 산청 경계를 유람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는 실상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강호에 나갔었고 그리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사찰의 선방이나 아니면 시골에 싸구려 객방과 같은 곳에서 빈둥거리 며칠 냈었다 비록 간헐적으로 외로운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곳이야말로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혹시 전처럼 심하게 그의 자유가 속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는 누구도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아서 그것이 차라리 그에게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정말로 이런 상태라면 다시는 강호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적어도 며칠 전과 같은 여건이라면 불과 몇 가지의 사건들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제가 신중은 노래라도 불렀어 들 것이다 바로 그 두 명의 괴인들은 만난 것이 그에게 커다란 변화를 느끼게 해주었다 오히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신중은 요 며칠간을 방 안에만 처박혀서 빈둥거리며 지내고 나자 그야말로 미칠 것 같은 불안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의 몸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제기랄 이건 밖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니 혹시 자신의 몸속에 해충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일 그 해충이 그 사람의 영혼을 파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말이다 만일 그 해충에 대해서 타러 4 5 6 11